혁신도시에 지은지 7년 지난 상가건물 아직까지도 분양도 임대도 안되가지고 이제 서서히 도심의 유령상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치약산 아래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와있죠. 와있는데 지나가다보니까 하도 분위기가 허전해서 영상찍고 돌아가는 길에 도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도 여러분들 들어보면 다 아시는 굵직한 공기업들이 몇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가장 큰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도 들어왔고 한국광업공단도 여기에 이주를 해 있습니다. 공기업 옆에는 저 아파트 숲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 앞쪽에 있는 상가건물에 왔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1층이죠. 그런데도 지금 가게가 비어가지고 임대문의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세를 놓고 있습니다. 아빠만 이사오는 도시. 네 그게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 그대로 살고 있고 여기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다니는 아빠만 이렇게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상가를 너무 많이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구가 4만8천인데 상가는 엄청나게 지어놨네요. 여기 메디칼센터도 건물이 지금 통째로 비어있습니다. 건물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붙여놓은 저 필름들을 보면은 색깔이 다 바랬고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가고 건물이 아마 비어있은지가 꽤 오래 돼 보입니다. 여기도 양쪽 1층 상가가 두 개나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1층도 이렇게 가게가 안나가는데 2층 3층은 뭐 올라갈 필요도 없겠죠. 원주 혁신도시 상가 거리를 쭉 걸어가 보니까 빈 가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냇가 건너편에 보니까 저쪽은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건너편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는 토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 거리에 사람 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가 건물이 상당히 썰렁해 보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간판이 붙어있는 게 몇 개가 없습니다. 새 나간 그런 가게가 얼마 안된다는 이야기죠. 전부 1층도 보면은 이렇게 임대광고가 붙어있습니다. 상가 거리는 상당히 깔끔하고 다 새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주건도 조용하고 상권이 완전 죽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가 거리는 오히려 평일에 사람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원주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로 변한다 할 정도로 도시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당연히 여기 공기업 다니는 직원분들 주말되면은 자기 서울 집으로 다 가버리죠. 그러다보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사람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혁신도시 들었을 때 전국적으로 각 혁신도시마다 부동산 투기붐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결국에는 빚을 내서 이런 상가를 투자를 해서 샀는데 이제 은행이자도 올랐죠. 그런데 이 가게가 세라도 나가야 그거 받아가지고 은행이자라도 갚을 건데 이렇게 가게세가 안 나가면은 결국 이 상가를 산 주인이 은행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팔려고 내놓으면 팔리냐? 안 팔립니다. 지금 반값에 내놔도 이 상가가 팔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혁신도시가 7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도시에 상가를 얼마나 지어졌겠는지 지금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28%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에 무려 3배나 달하는 그런 공실률을 자랑하는 동네가 바로 전국에 있는 7개의 혁신도시입니다. 어제 원주에서 제가 숙박을 했는데 밤에도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반대편 상가를 봤는데 여기도 사정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기 상가에 보시면은 전부 임대광고가 다 붙어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수요보다도 몇 배나 많은 상가를 짓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빈 가게가 생기고 장사가 안되고 이제 망해가는 거죠. 부동산 광풍의 그 결과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이 상가 건물도 지금 통째로 비어있습니다. 상태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상가 입구 문은 잠겨져 있고 우편물은 문앞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상가도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7억 5천인데 유차를 거듭하다가 최저가가 3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유예 이 안내문은 이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중공에서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짓자마자 바로 폐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건물이 혁신도시 어디 변두리 자리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앞에 바로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 그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인데도 이렇게 1층 상가들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장사 열심히 해봐야 결국에는 임대료 주고 건물주만 먹여살린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 이게 또 우리의 로망이죠. 근데 이 말도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피스텔도 전세가 1억 천인데 매매가가 1억 2천도 안된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공실률이 무려 78%나 됩니다. 상가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 불은 아예 꺼져있고 입주한 가게도 거의 안보입니다. 대낮에도 분위기가 이르니까 밤되면은 완전히 캄캄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빈 가게도 복사기 같은걸 놓아놓은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1층 상가인데 임대로 나와있는데 보정금이 엄청나게 쌉니다. 가게 보정금이 500만원밖에 안합니다. 강남에 있는 원룸 보정금이 대략 천만원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 싼거죠. 시내 한가운데도 상가를 짓다가 한참 동안 공사를 중단한 그런 건물도 보입니다. 상가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보니까 여기는 또 원룸촌이 있네요.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원룸촌 거리도 차도 없고 사람도 안보이고 분위기가 허전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각 원룸 건물에 주차된 차가 두세대 정도는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공실률이 70% 80% 정도는 대보입니다. 이런 원룸 하나 지으려면 돈이 또 수십억 투자가 됐을건데 이거 회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원룸도 공사가 스톱이 됐네요. 공사 중단한지가 꽤 지난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은 사람도 안 다니고 이 텅 빈 거리 혼자 걸어가면은 조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 원룸촌을 쭉 걸어봤는데 마치 유령 원룸단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치악산 자락으로 조금만 올라가니까 여기 혁신도시가 쫙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 이 닭장같은 또 타운하우스를 몇십채를 지어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경치는 참 좋지만은 막상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몇명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보니까 자동차 4대만 주차를 해 있습니다. 도심에만 부동산 투기가 불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치악산 산자락에도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지를 만들어놨는데 집은 한채도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젯겨놨습니다. 보니까 청수는 다 20층이 넘는 것 같네요. 원주에서 서울까지 차가 안 밀리면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이 되면은 전부 다 서울로 떠나버리고 도시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원주시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1800채가 쌓여있답니다. 우리 옛말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이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서울로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든다 그래서 지방으로 좀 인구를 분산시키자 그런 좋은 의도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죠.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다 보니까 아빠 혼자만 내려와서 살고 지역에 도움도 안되고 부동산 투기 바람만 일으켜서 이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